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반에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컨설팅 하나에 시간당 몇백만원 몇십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전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너의 고민은 나의 고민과 같고 나의 고민은 너의 고민과 같다 즉 우리의 고민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곳에 잘 정리를 해두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2022년도에 UC벌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루크백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루크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 멘토링 좀 길었는데 괜찮았죠? 재밌었죠?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 같이 고민을 한다는 거는 참 재밌고 의미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루크님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조금 일을 하다가 이제 고민이 있어서 다시 멘토링을 실천하게 되었어요 한 번 오셨던 분인가 보네요? 네 그 개인 메시지로 예전에 멘토링 했던 거를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요? 줌에 있어요 방금 보냈다고요? 네 혹시 그러면 저한테 멘토링 신청을 하신 건 아니시고요? 웹페이지에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도 했고 네 25일 날 신청을 했거든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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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 전에 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아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그 미국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기계공학에 대한 영상을 찾다가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재미 없었을 텐데 그것도 또 보셨네요? 영상을 그것도 봤어요 다른 채널에 나오시는 거 아 충코의 철학? 충코 네 그거 보고 아 이분 여기서 나오시는구나 그분이 또 독일에 마침 계시길래 연락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고요 주신 게 간단하게 이거 학교가 나오는데 밝혀도 돼요? 근데 미국에서 학교 나왔다면서요? 어 네 네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학교 나왔는데 이거는 한국 학교인데요? 그 쓴 아서 그 닉네임이 뭐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저는 HG7377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 옛날 거네 지난주에 오셨죠? 25일 날 올렸어요 요즘 신청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오신 분들 안에서는 선착순인데 또 이것도 또 일단은 그런데 요거를 하셨던 분이구나 네네 맞아요 이거 좀 복붙해도 돼요? 네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할게요 아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아까 줌에 왔다 갔다 하셨던 분 되게 신경 쓰이네 되게 죄송하다 멘토링도 신청해 주셨던 분이라서 기다린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스케줄을 좀 잡든가 새로운 방법을 고민을 좀 해야겠어요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올리셨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요 멘토링을 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 상담 이후 2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2022년 여름 졸업 이후 운 좋게 캘리포니아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1년 7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현재 백수로 살아가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교수님과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어떻게 자신을 즐기면서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인데요 10대에는 평범하게 꿈 없이 살아가는 수동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 곧바로 군대를 갔다 온 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호주 워홀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20대 초반을 보냈고요 25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와 문득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비행기에 대한 막연한 관심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을 할 수 있고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네브라스카의 작은 시골마을 CC에서 학업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2년 후에 주립대로 편입을 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 메카니컬 엔지니어 인털을 막 지원을 해보셨다고 하고요 외국인들에게는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았지만 운이 좋게도 시골마을에 위치한 HVAC APU 프로덕트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첫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캐드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연력학과 트리트 트랜스포 등 학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기분이 들어 만족스럽기는 했지만 외딴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과 스케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다 산호세에서 있었던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건 네브라스카에 있었던 얘기인가요? 다 네브라스카에서 회사를 다녔던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유치학 학 수업을 듣고 유치학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학부 연구생으로 확산에 관한 실험을 해서 1년 후에 잊어자의 논문을 출간해 보기도 했지만 저는 한 것이 많이 없었고 연구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두고 케미컬 플랜트에서 패실리티 엔지니어로 COP의 기회가 와서 제가 COP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죠? 코어퍼레이터인가요? 코어퍼라고 해서 이제 좀 인턴이라서 9개월짜리 인턴 아 9개월짜리 인턴 인턴 기회가 와서 졸업을 미루고 9개월 동안 경험을 쌓았는데 학교에서 배운 일과는 많이 달랐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막학기를 마치고 운이 좋게 캘리포니아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펌에 취직이 돼서 HVAC 빌딩 시스템 디자인 업무를 1년 7개월 동안 경험을 했고요 전문성을 길러보려고 PE라는 자격증도 땄지만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기분이 들진 않았고 창의성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만족스럽지 않은 급여 때문에 일에 대한 자부심을 못 느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기분이 들어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올리시고 나서 이 영상을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 PE를 따야 되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따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 안 듣는구나 근데 저는 똑같습니다 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사실 저번 주에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저번 주에 안 오셔가지고 언제 오나 했더니 이번 주에 오셨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멘토링을 신청했는데 자꾸 미뤄진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못 참여해서 속상하신 분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또 추가 멘토링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시에 좀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가끔 오시기도 하고 또 각자 오는 시간들이 또 다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먼저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해고를 당해가지고 인생의 기로에 있고요 여러 곳에 지원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과 학부 졸업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분에 대한 제약 없이 좀 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볼까 아니면 미국 대학원에 가서 전문성을 길러서 다시 미국 취업에 도전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고요 저는 학부생 때까지 제가 대학원을 갈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대학원을 갈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공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니 제가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 간다면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조금 힘들어요 힘들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겠네 대충 사연을 요약해보면 이렇거든요 20대 초반에 워홀이라든가 여행 많이 다니고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20대 후반에는 네브라스카 쪽에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인턴십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성공하셨죠 지금 30살인 이 시점에 해고를 당하셨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해고를 당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졸업증은 학부예요 학부 졸업증을 갖고 계시고 딱히 자격증 중에 괜찮은 건 P라고 하는 자격증인데 일단 이 정도고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줌에 들어오신 할로아라고 하시는 분 제가 알거든요 글도 읽었고 제가 갓준표 신청의 게시판에 글을 적어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혹시 다음 주에 딱 11시나 11시 반에 와달라고 하면 오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것 때문에 좀 힘드시면 제가 따로 멘토링을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한 번 더 쓸게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오늘 돈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돈님은 방금 적어주신 거나 어제 적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거의 많이 흘렀고 방송이 지금 아마 3시간은 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좀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만약에 카톡으로 저한테 소통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가능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제가 이 분들은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쓸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 멘토링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끝나면은 방송을 더 오래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멘토링 할 때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갈게요 20대 초반에서 워홀하고 여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20대 후반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도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자격증도 따셨는데 어쨌든 30살에 해고가 당하신 상황에서 갖고 있는 거는 학부 졸업증과 PE 자격증 이거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학부 졸업증이라고 하는 게 안타깝지만 비자 H1B 비자가 로터리니까 이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딱히 본인은 어떤 프로페셔널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도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결국은 미국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미국 아니면 한국 중에서 다시 돌아가는 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대학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우리 루크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마음속에 지금 생기는 어떤 그 솔루션이 뭐예요? 지금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일단은 그냥 좀 안정적인 삶을 조금 찾고 싶어요 지금 20대 때 막 방황하고 그 외국에서 계속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불안한 상태로 근데 지금 이제 레이오포드 당하고 원래 영주권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것들 다 물거풍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냥 내가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미국 가서 그 막 석 박사 하면서 똑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돌아와서 평범하게 한국에서 기업 들어가서 이제 이제 딱 서른 살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약간 마시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그게 좀 많이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회사를 한 군데에 미국에서 이제 건설사 한 군데에 붙었는데 이제 조지아 쪽에 공장 짓는 곳에서 이제 그 시공? HVAC 시공이랑 제가 HVAC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현지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대기업 엔지니어링 사 건설사에서 이제 자업 오퍼가 날라왔는데 이제 거기서 갈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그냥 공채 시즌 기다려서 이제 취업을 할지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날아가서 대학원을 한번 도전할지 저는 미국에서 회사를 한번 다녔으니까 엄청 좋은 환경을 안단 말이에요 이제 커리어적으로도 많이 열려있고 워킹 라이프 빌랜스도 너무 좋은 것도 알고 거기서 있는 여유로만 알기 때문에 이제 약간 참 그거를 노리기에는 이제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기회 비용이 좀 많이 크지 않나 나이도 있고 그러면은 미국 건설사 이게 한국 회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HVAC 시공하고 있는 한국 회사에 하나 취업을 했고 이거는 지금 무슨 직종으로 가신 거예요? 엔지니어예요? 저 방금 날렸는데 아 여기에? 네 거기서 아마도 필드에 가서 일을 하는 거 같아요 시공일 거예요 저 일단 알겠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그리고 요즘 얼마나 힘드실지 잘 이해가 되긴 하는데 뭐 내 방송 스타일 아니까 세게 해도 돼요? 네 많이 세게 해주세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때고 뭐 아직 어려요 아직 젊고 저도 대학원을 서른 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뭐 나이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뭐 본인이 일단 말하는 게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찾고 싶은데 뭐 한국엔 가고 싶지 않고 미국엔 안정적인 삶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안정적인 삶이란 게 뭔데요? 공무원이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제는 어차피 경쟁 치열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더 더 힘들어지는 게 이제 사람들 생활일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원 다니는 게 참 안정적으로 보이고 참 그냥 뭐 단순해 보여도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걸 나이가 들면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만약에 아무런 옵션도 없다 뭐 이런 상황이면 그냥 공감 좀 해드리다가 그냥 뭐 안타깝네요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그것도 아니라 이게 있네 회사를 하나 붙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다녀야죠 이거는 그리고 이 마당에 지금 대학원을 고민하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대학원을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물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학부 다니고 나서 석사 같은 거를 1년이든 하면 어쨌든 H1B 같은 거 두 번 로토리 돌릴 수 있고 비자 같은 거 서포터 어쨌든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내가 더 받은 디구리 통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리서치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징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어떤 직업에 어떤 시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저는 애초에 펀더멘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공부할 마음과 그 동기가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을 가야 그게 도움이 되고 그래도 힘든 것이 대학원인데 무슨 취업이나 하려고 아니면 미국에서 좀 더 살아보려고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이면 대학원을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이 멍청하거나 아는 게 없다가 아니에요 나는 대학원은 머리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동기 자체가 좀 틀렸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거를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드는 상태에서 대학원을 가는 게 맞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피성으로 대학원 가는 거는 등록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만약에 대학원 가서 석사해가지고 뭐 인턴 했는데 다 안 되고 H1B 두 번 돌렸는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한국 회사든지 미국 회사든지 그게 어디서 시공 관련이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붙으신 게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해석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보시고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뭔가 자꾸 내가 어떤 대학원을 가서 디그리가 생기면 뭔가 전문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짜여진 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네 그냥 너무 이거 일을 하나 받으시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들으시냐면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이 글을 쓰시고 나서 제가 이 멘토님을 봤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헷갈리셨어요 본인은 아시죠? 뭔 말인지 본인은 되게 되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때도 대학원을 그때도 막 가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죠? 대학원 그때도 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2년 지나버렸잖아요 똑같은 게 반복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자기의 하는 일을 좀 진득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좀 조심히 들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학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이거를 평생 동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약간 왜요? 좀 창의적인 일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창의적인 일이 뭔데요? 이런 일이 하루하루가 좀 다르고 좀 반복되지 않고 약간 그런 거를 좀 하고 싶고 제가 이제 모순덩어리인 거 아시죠? 모순적인 거 아시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거를 계속 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본인도 아시죠? 전 잘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약간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직업을 하고 싶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일부러 세게 한다고 해서 세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몇 번 만난 두 번째이기도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진 않는 성격인데 내가 미리 허락을 받고 했으니까 좀 막 찌르는 거예요 자꾸 혹시라도 다시 한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는 본인을 막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모순이잖아요 안정적 이제는 좀 힘들고 지쳤으니까 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괜찮아 보이는 직업 매일매일 좀 뭔가 창의적이고 변화가 있는 직업을 또 원한다고 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뭘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마존 같은 데나 뭐 MS나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닐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다니는 내가 지금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그림 뭔가 이런 이름 네임밸류라든가 이런 게 내 성에 안 미치니까 솔직히 일하고 싶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들려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 아무리 구글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해도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니면 저는 좀 실증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좀 저번에 준편님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이제 어떻게 리서치 리서치 같은 거를 찾을까 연구실을 찾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학을 졸업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좀 즐겼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 유체 에너지 이 파트를 조금 즐겼고 이제 또 HVAC를 하면서 이제 좀 연관이 좀 있는 게 불에 관련된 걸 좀 연관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 리서치 랩도 한번 쳐다봤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얘기가 좀 산으로 가긴 하는데 많이 괜찮아요 이제 제가 살아온 방식은 이제 이거를 해보고 아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방향성 엮에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하나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싫어하는 거 그렇죠 싫어하는 걸 다 제껴 가면서 이제 그 이걸 해보고 이제 어 저거 해볼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두스트리에 일단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일을 해보니까 이제 아 그 한번 R&D 분야로 한번 도전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도피성도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선택이 이렇게 돼서 도피성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내가 일을 회사에서 일을 하면 뭔가 만족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남고는 싶은데 이제 뭐 그 계속 HBAC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조금 더 다른 진로를 좀 더 틀어볼까 이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이제 열 유체 에너지 아니면 불에 관한 스터디를 해볼까 그래서 아까도 약간 기술사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데 그 Fire Protection PE가 있거든요 그걸 또 공부 중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관한 직업을 해보려고 근데 R&D가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요 대학원을 갔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만약에 안 맞으시면 그때는 어떡하시려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R&D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R&D를 하려면 최소한 MS Required잖아요 그럼 MS 입학하려면 트위션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내시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트위션이 필요 없는 PhD로 가려고 하면은 그 5년 6년인데 그거 하다가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HBAC 기술사나 이런 거랑 PhD에서의 관심분이랑 완전히 달라요 같은 대학원이고 같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비슷한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걸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뭐 다른 공부한다 얘기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지금 모순이에요 이거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R&D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R&D도 뭐 변화가 있고 창의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R&D도 근데 R&D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R&D가 뭐예요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정의가 뭐예요 일단 세상에 나오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직무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어플라이 하는 그런 거고 근데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이스엑스 같은 데서 컨버션 엔진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컨버션 엔진에 들어가는 그 볼트 하나에 들어가는 그 나사 E 하나 뭐 조금 연구하고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스페이스엑스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스페이스엑스랑 나랑 좀 관련도 없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상상 속의 R&D의 이미지가 실제 R&D 연구직에서 하는 사람들의 실제 일과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H100 같은 데 시공 관련된 현장 업무에서 하시면서 정말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접목해가지고 진짜 시공 관련해서 정말 멋진 건물 만들고 하는 게 더 보람찬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런 게 되게 조교한 모티베이션이긴 하거든요 이게 뭔가 새롭게 정말 어떤 차가 막 자율주행차 같은 거 돌아다니고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정말 우주선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고 로봇 같은 거에서 만들어 보고 싶고 한데 실제로 R&D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팬시해 보이거나 비전을 막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복적인 계산과 실험의 연속이에요 결코 이게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실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부모님한테 돈 빌리시게 아니면 론 받으시게요? 아니면 PHD 하실 거예요? 약간 PHD도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PHD를 진심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어 도전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주변에 저 만난 박사분들이 계속 제안을 좀 했어요 이거 어차피 실패해도 이제 그 마스터라고 이제 네가 한 3, 4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제 마스터로 이제 나와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길을 좀 제안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나는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지 PHD를 했는데 안 될 걸 고민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낫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조언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런 스타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PHD를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 정말 나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영역을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부딪혀봐야지라고 하는 거지 안 돼도 마스터는 나오니까 PHD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 나이브해 내가 봤을 때 너무 말랑말랑해 그런 정신 상태로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본인이 일단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원래 남이 하는 일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에서는 그 가치는 내가 스스로 정의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남의 시선 같은 걸 볼 필요도 없고 본인은 지금 딱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저랑 2년 전에 얘기해서 그때 제가 계속 대학원 얘기 들었잖아요 얘기 안 들었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그때 MS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PHD 하라고 얘기했겠지 PE 같은 거 한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PHD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안 들었잖아요 내가 봤을 땐 본인은 애초에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몰랐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공부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확률이 많아요 내 생각엔 감히 좀 생각해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인이 보면은 여기서 레이오프를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레이오프를 당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일했던 것도 결국은 H100 쪽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졸업을 한 학기 두고 케미컵 플랜트에서 파실리티 엔지니어링을 인턴한 것도 어쨌든 H100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거는 H100 아니에요 컨설팅 펌이네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H100 빌딩 시스템 디자인 업무? 이거 H100이 아니에요? 네 아 그... 케미컬 펌에서 한 건 H100 아니에요 H100 빌딩 시스템 디자인 업무라고 썼잖아요 아 그... 코업 얘기한 거요 파실리티 엔지니어 아니에요 이게 코업이 케미컬 플랜트의 파실리티 엔지니어고 여기서 캘리포니아의 엔지니어링 컨설팅 펌에 취직했다 이 캘리포니아가 산호세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엔지니어링 컨설팅 펌에 취직이 돼서 H100 빌딩 시스템 디자인 업무를 했다고 본인 썼잖아요 1년 7개월 동안 이게 H100이 아니에요? 아 그거 H100 맞는데 케미컬 플랜트에서 한 건 H100 업무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렇죠 이건 아닐 수 있고요 이건 아닐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플랜트 퍼실리티니까 H100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히트, 베틀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케미컬 플랜트에서 플랜트에서 하는 퍼실리티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랑 본인이 엔지니어 컨설팅 펌에서 H100을 하는 거랑 이게 본인이 일단 이 시대에 갖고 온 커리어가 지금 빌딩 시스템 엔지니어링 H100으로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키워드가 우리가 요약해달라고 해서 키워드를 정해달라고 하면 본인은 빌딩 시스템 엔지니어링, 퍼실리티 엔지니어링, H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거 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지금부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저 진짜 너무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진짜 PH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서 정말 나 리서치 R&D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만두면 뭐 메스터도 딸 수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할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PHG나 리서치에 그렇게 큰 모티베이션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감히 얘기하지만 그럼 차라리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링 키워드가 H100이라든가 퍼실리티라든가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면 나라면은 이런 건설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이 10년 뒤나 20년 뒤에도 이런 일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매니저로 올라가고 매니저 올라갔을 때는 또 다른 역량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좋아 보이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거라든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거라든가 오케이 그거는 본인 선호고 나도 미국에서 사는 거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핵심은 뭐냐면 이것만으로 지금 PHT를 간다고 하는 건 동기부여가 굉장히 동기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조금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간절하고 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해서 어드미션 어디 어디 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이렇게 들어봤다가 그래요 우리 한번 5년 6년 한번 주웠다 생각하고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딱 디터민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H100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 근데 결국 그런 시공일 자체라는 거를 저는 이것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로 만들어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가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한국 사회들을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지 채용이고 그 다음에 1년 4개월 후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일단 뭐라도 안 되면은 이런 데를 저는 가서 워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할 테지만 저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멋있거든요 이 사람이 우동을 만들더라도 그냥 부업을 하면 우동이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진짜 40년 동안 진짜 장인정신 갖고 정말 하나하나 면발 뽑는 그런 사람들처럼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한 길만 걷는 사람들 있죠 교수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참 멋있어 교수님들을 보면은 참 정말 싫은 교수님들도 많지만 나도 이렇게 리서치를 계속 해보면서 박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포닥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한길만 이렇게 리서치만 보고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신감이 도대체 참 대단하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정말 멋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길을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은 롱런하는 가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한 길만 이렇게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 참 멋있어요 근데 본인이 오케이 뭐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 막 서른 살 됐으니까 절대 늦은 거 아니고 저는 늦더라도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이번에 서른 살이 됐든 서른 한 살이 됐든 어쨌든 이번에 정말 PHT를 들어가면 정말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감이 있겠냐고요 본인이 모르니까 이거 한번 시도해보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충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이제는 뭐 저 치킨이 맛있고 저 치킨이 다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대충 보면은 이 레스토랑의 음식은 뭐고 저 레스토랑의 음식은 어떤 맛이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그걸 해봐야 알 수 있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해볼 수 있겠어요 PHT를 하면 자신 없어요 자신 없죠 네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5, 6년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또 그거 시작해서 또 1년 적응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다가 아 이거 안되네 힘들네 이러다가 나가면은 또 마스터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받는 사람들만 받는 거지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받았다고 칩시다 똑같은 고민이에요 똑같은 고민이라고 심지어 그때는 뭐 퍼셀리티 엔지니어링 뭐 이런 키워들도 없고 그냥 마스터 하나인데 애매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나는 방금 어떻게 답변이 나왔어요 500개 넘게 지원했는데 미국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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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넘게 근데 이제 이 분야에서 PE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엄청 긍정적으로는 답변이 왔는데 이제 비자 때문에 다 튕겨버리더라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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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오퍼를 줄 것처럼 얘기해놨거든요 HR랑 우리 베네핏은 이거고 우리 패키지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오퍼 HR한테 날라갈 것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항상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저는 멘토링할 때 절대 뭐 미국 취업 위에서 석사벌 하라고 쉽게 얘기 못해요 일단 펀딩도 그렇고 비자 때문에 그래요 박사는 하면 NIW라든가 영주권 신청 같은 게 가능이라도 하니까 되는데 그리고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비자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클래시컬한 메카니컬 엔지니어리고 이쪽은 또 힘들 수도 있는 거니까 비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미국에 살고 싶어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만 비자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학생 힘들어한다고 뭐 우리가 유학생 고민까지 어떻게 해줘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본인이 그 비자 안 되면은 짐 싸고 빨리 나와가지고 뭐 미국에서의 그 편안한 삶 그거 뭐 그건 그냥 그건 그거고 한국 가서 살 고민해야죠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네 지금 사실은 한국에 있거든요 원래 실컨 펠리 있다가 백수로 있다 보니까 너무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취업 준비를 계속 인터뷰를 보고 그래서 한국에 붙었어요 그게 지금 미국 건설사 그거예요? 한국 회사? 네 그럼 일단 근데 그거는 비자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 거기서 H1B를 두 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해야지 뭐 방법 그거 해주는 거 다 감사한 땡큐베리 감사를 해야죠 H1B 그거 일단 서포트 해준다고 하면은 뭐 일단 로터리니까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고 나이가 서른인데 그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가 미국은 원래 다 계약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채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저희 갔다 오면 넘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많이 고민이에요 아니 본인이 미국에 살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싶어요? 미국에 살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싶어요? 미국에 살고 싶어요? 그럼 미국에 사면서 지원해야죠 방법은 뭐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나 못 가잖아요 이 회사 안 가면 못 가잖아 H1B를 지원 안 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단편 심플해요 본인이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은 결국 미국에 가서 해야 되니까 지금 받아준 대로 가야죠 딴 데를 더 500개를 해서 안 되면 1000개를 지원하시든가 내가 봤을 때는 PhD랑 대학원은 아니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고 그래드스쿨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나는 내가 함부로 괜찮은 전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PhD를 하면 어차피 트위션 나오고 스테이팬 나오고 인슈런스 나오고 비자도 F1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 있죠 미국에서 PhD구리 하면 나중에 취업은 되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취업을 목적으로 PhD를 가는 건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은 학문적인 인트로스트가 있어야지 그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은 그게 없다고요 내가 왜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2년 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했는데 안 듣고 피 있다고 어쨌든 회사 다니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막맞다나 레이오프만 안 됐으면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즐겁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날씨 좋은 데서 연봉 받으면서 근데 지금 레이오프 당하니까 문제인 거고 비자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답답은 할 것 같아 왜 본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라 정책이 이렇고 유학이 유학생들에게 빡빡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거 나 알지 나도 유학생이었고 나도 비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다 아는데 현실인데 뭐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용납 안 하는데 그 언제까지 이상을 쫓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거기서 받아준 H1B 서포트라도 몇 번 해준다는 그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 건설자라도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1년 7개월 동안 하면서 지원을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에 살고 싶으시면 아니면 그냥 한국에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한국에 열심히 지원하시든가 경력직으로 그래도 1년 7개월 인턴 이거 했으면 2년 정도 경력직으로 해서 지원하실 수는 있겠네요 미국에 대학 나왔으니까 어디든지 가실 수는 있죠 한국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지금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살고 싶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안타깝지만 본인의 현실은 비자도 안 나왔지 해고당했지 미래는 없지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딱 듣자마자 딱 듣자마자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결국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난 이렇게 얘기할게요 본인이 이상이 어떻든 미국이 어떻든 한국이 어떻든 다 좋아 미국에 살고 싶다 치자 그러면 일단 그 회사를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게임 오버니까 그냥 왜냐면 그거라도 없으면 미국에 못 밟으니까 그렇죠? 일단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본인이 정말 본인 없이 시공이 안 될 정도로 본인의 그 임프레션과 그 본인의 가치를 뿜뿜뿜뿜 내가지고 너 나 이거 연장해야 될 걸 이라는 강력한 자기어필을 하면서 회사를 다녀가지고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시든가 그게 H100 시공이 됐든 땡볕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든 아니면 컴퓨터 쓰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왜냐면 그게 안 되면 비자 없으니까 다시 짐 싸고 와야 되니까 혹은 일단은 가서 일단은 가서 일을 하면서 다른 데를 최대한 지원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500개를 지원했는데 안 될 정도면 가서 또 한 1000개 지원해도 될 만한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디 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차피 1년 7개월 정도 산호세에서 HVAC 디자인 컨설팅 폼에 있었던 거랑 코어업으로 있었던 9개월과 그 다음에 1년 좀 있는 미국에서 지금 HVAC 시건 관련하는 걸 하면 경력직으로 나중에 안 되면 한국에 와서 지원하면 그래도 지금 상황보단 나을 수 있죠 어디든 가겠지 그래도 미국에서 일도 했고 영어도 되고 하니까 누군가는 뽑아주겠지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남고 싶은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죠 트럼프나 바이든한테 따지십시오 저는 모를 일입니다 미국이 비자를 안 주는 데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지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셔야죠 머리가 빠지네요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본인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나도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나도 박사 다 해보고 나도 회사 나 회사 나 현대중공업 다녔잖아요 나 시공 얼마나 빡센지 알아요 난 실제로 설계를 했지만 나 뭔 말인지 알아 솔직히 HVAC 이거 시공하는 거 정규직도 아니고 가면 진짜 더운 데 가서 더운 데는 더 더운 데 가서 일하고 추우면 추운 데로 일하고 창의적인 일도 아니고 맨날 하는 거 하고 아침 늦게도 6시 7시 이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엄청 빡센 거 다 알아요 네 맞아요 이거 엄청 힘든 거 다 알아요 내 아는 회사 친구들도 석사 나와가지고 건설회사 다니는 친구들 다 이거 해요 알아요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데 이거 그리고 공사장이 또 존멀어야지 차 타고 가는 데만 두 시간씩 걸리더만 사는 집에서 사람이 또 사람 사는 공간에서 살아야 되니까 건설 현장에는 또 middle of nowhere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도 근처에 타원 같은 데서 가다 보니까 또 출퇴근 시간만 하고 3시간 4시간 이러더만 차로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나도 다 알아요 내가 모르니까 그냥 바보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미국에서 살고 싶다며 미국에 살고 싶으면 지금 미국에 500개 넘게 지원인데 단 하나 오퍼 받았으면 거기라도 가서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연장을 받든 다른 회사 지원해서 정규직이 되든 일단 가야죠 뭐 어떻게 어떤 마법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한국에서 지원해서 살든가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네브라스카인가 그 미국에서 어쨌든 네브라스카에 있는 CC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주립대로 편입했다면서요 네브라스카 주립대 안 좋은데 아니에요 좋아요 본인은 그래도 미국 학부 나온 사람이에요 미국 학부 나왔다고요 뭐가 문제야 한국에 가서 일해요 근데 본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싫으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했잖아 그러면 트럼프랑 바이든한테 따지라고 아니면 본인이 욕심을 내려놓든가 그겁니다 근데 나도 이해해 나도 나도 본인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만큼 저 교수가 너무 되고 싶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임용이 떠나서 전 진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연구 활동이 좋아요 제가 어떤 논문을 읽고 그 논문대로 내가 아이디어를 해서 그 아이디어대로 실험을 해서 그게 돼서 그 뭔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논문을 써서 그 퍼블리케이션 퍼블리시하는 그 과정이 난 너무 즐거워요 그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게 난 너무 뿌듯하고 뭔가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 같고 내 애플에서 일했을 때 진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애플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 애플에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게 뭐 패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게 페이퍼로 남는 게 아니라 인터널 리포트로만 남아요 그 컨피덴셜리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적어도 리서치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펀딩 따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내 마치 자아 실현하는 것만 같아서 물론 내가 하는 연구가 무슨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양자역학도 아니고 양자 컴퓨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무슨 mRNA 백신 같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뭐 그냥 개미 발톱에 묻은 때 하나 연구하는 그런 거 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하고 그냥 내 자아 실현하는 것만큼 좋다고요 근데 어렵잖아요 교수 되는 거 근데 교수 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내년이나 뭐 이렇게 교수 지원할 때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나보다 더 훌륭한 지원자들도 많고 나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사람 나보다 더 페이퍼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말 잘하고 펀딩 잘 따올 수 있고 강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못 뽑히겠죠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난 인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수 안 되더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가족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든 교수하려고 막 무슨 저기 홍콩에 지원하고 저쪽에 벨기에 지원하고 네덜란드 지원하고 뭐 이럴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고 내려놓는 것도 지혜예요 나는 아직 지원을 안 했지만 난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 갈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잘 알겠고 남들에 비해서 좀 팬시한 일을 하고 싶은 거 알겠고 좀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남들이 봤을 때 좀 알아줄 수 있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 나도 알겠는데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일단 미국에 가고 싶어 한다니까 미국에 가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을 바꾸는 건요 공부를 오래 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를 간다고 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은근히 정말 사소한 어떤 아이디어나 본인의 어떤 운명에 따라서 바뀌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이분이 시공 관련해서 어떤 이름 모른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세상을 못 바꿀 수 있는 포텐셜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알아 본인이 정말 거기서 이래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여가지고 백만 유튜버가 될지 그럼 백만 유튜버가 세상을 바꾸나 그건 아니지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보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일단 본인의 눈을 좀 낮춰가지고 자아실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난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멘토링인데요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세게 안 했을 거예요 처음 뵙거나 그랬으면 내가 분명히 허락받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 네 그 근데 아직 시공 관련된 일을 안 해봤지만 이제 어 아 내려놔야죠 하세요 미국 가고 싶으면 내려놔야죠 현실에 맞게 계속 이거를 하는 게 맞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죠 그리고 2년 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나랑 멘토링 할 때 다시 한 번 보세요 그 멘토링을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대학원 지금부터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정말 새로운 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근데 본인이 안 했잖아요 리서치에 대해서 별로 모티베이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근데 그거를 자꾸 이상한 환상에 쫓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와서 새 시작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미국 가서 한 단계씩 다시 올라가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늘에 장난이지 뭐 네 네 뭐 말지 알겠죠 내가 뭐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을 이렇게 막 뭐라 할 생각은 없고요 한번 잘 고민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항상 얘기하지만 인생은 본인의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시고 노력하시고 쟁취하시면 돼요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누가 내 인생을 왜 판단해 왜 나무과 비교하면서 살아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내 일에 만족하면서 내가 내 일을 정말 기쁘게 하면은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죠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질문 있으세요? 그 아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혹시 콜스웍만 듣는 메스터를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가려고 하는데요 메스터를 콜스웍만 들어서 뭐 하려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내려고요 3만불 5만불 어떻게 내려고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모아야죠 그리고 저기서 아니 그리고 그 돈을 그래서 모았다고 쳐서 메스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취업이 돼요? 메스터만 하면 비자가 나와요? 똑같은 소리예요 결국은 메스터를 해봤자 로터리 두 번 뜨는 것밖에 차이 없잖아요 그럼 비자가 나와요? 결국은 이 핵심은 뭐냐면 비자 로터리를 한 번 돌린다 두 번 돌린다 세 번 돌린다가 아니라 본인이 미국 사회에 정말 본인 하나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정말 대체될지 않을 그런 사람인 사람만 미국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애플은요 저 H1 안 되면 오비자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냐고 근데 왜 자꾸 뭐 무슨 리서치 말고 자꾸 제법에 관심을 주는지 않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난 별로인 것 같아 본인한테는 그 콜스웍 듣는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을 거예요 메스터 하는 사람도 여름방학 때마다 네트워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인턴십 구하려고 엄청 지원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링크드인에서 500개 지원했는데 다 안 됐다면서요 그럼 메스터 중간에 한 학기 수업 듣고 그때 링크드인에 한 700개 지원하면 뭔가 하나 뭐 인턴십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그런 데에다가 배팅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회사 갈 것 같아요 본인이 파악해 보세요 그게 본인의 생각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한번 영상이 다음 주에 올라갈 테니까 쭉 한번 보시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 계속 있을 거거든요 오늘 과거 끝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얘기해 봐요 그리고 같이 고민해 봐요 내가 고민해 줄게요 같이 고민해 볼게요 진짜로 너무 이거 하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죠? 네 일단은 다시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고민되면 또 오시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또 필요하면 그때 또 얘기해요 우리가 두 번 만났으니까 세 번 만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본인이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엄청난 포텐셜을 지니고 있어요 다만 그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결국은 본인에게 그리고 본인의 성장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힘들 때 성장하더라고 보니까 나도 PHT나 이런 거 뭐 회사에서 일할 때 힘들 때 그때 경험이 평생 남고 안주거리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즐기세요 그리고 뭐 쓸데없이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노력 더 하시고요 500개가 안 되면 700개 하고 700개 안 되면 800개 하고 800개 안 되면 1000개 하십시오 안 돼서 그래요 저도 봤잖아요 저도 유튜브 안 되잖아요 뭐 유튜브 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구독자가 안 올라요 근데 내가 왜 내가 그럼 왜 안 해 왜 그럼 때려쳐야지 근데 저 계속 하잖아요 왜냐 나는 유튜브 하는 게 구독자 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학생들에게 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냥 그 내리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연은 하지만 그 본질은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서 그 본질이 뭔지 한번 고민을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AI님께서 하시는 그런 뭐 CS 이런 거는 좀 전 잘 모르겠고요 CS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CS 갑자기 한다고 해서 뭐 마스터나 뭐 PHT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잘 고민해보셔서 나중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